2022년도 대통령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불법 송금을 대납토록 했다. 경기도가 지불해야 될 것이 여의치 않으니까. 이걸 대부분 다 풀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이 사람은 끝까지 아마 부인을 하고 끝까지 아마 해볼 그런 요랑입니다. 이게 이 양반이 김성태 씨 북한 측 인사고 이게 이화영 씨 그다음에 이분이 이제 아마 지금 오늘 소개되는 안부수 아태 배장입니다. 쌍방울의 불법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외국한 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부수 아태 배장이 최근 검찰 조사 과정에서 북한 측에 불법 송금한 사실을 인정했다. 다 풀지 않습니까. 안부수 아태 배장은 그동안 불법 송금에 가담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자신의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해왔지만 입장을 바꾼 거죠. 검찰 수사가 반복되면 숨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대부분 다 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이재명 씨가 앞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정치적 생명이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끈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주변에 인연을 맺었던 사람들이 이재명 씨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이 사람들이 원래 친구였던 것이 아니고 이익의 친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익이 존재하는 한 친구가 될 수 있지만 이익이 끝나게 되면 제각각 그냥 갈 길을 다 가는 사람이죠. 안 회장은 미화 약 21만 달러와 중국 돈 180만 위안을 북한 측에 전달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검찰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안부수 회장을 대질시켰는데 이 자리에서 안 회장이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대표님 이 킨텍스 대표라고 그렇게 그동안은 옹호하려고 거짓말을 했던 건데 이제 한계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설득을 하기 위해서 안부수 씨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님께 우리 따로 좀 솔직히 얘기합시다 이렇게 했지만 이화영 씨가 그것을 거부했다 이런 내용이 나온 거죠. 막 밝혀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검찰이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는 상당한 증거물들을 아마 지금 확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보면은 이화영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과 북한의 김성애가 만난 사진을 받고 이거는 바로 대박이다. 실시간으로 보고를 받았다는 이야기죠. 쌍방울의 불법 대금 송금 의혹에 인류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2018년 북적 인사와 만난 사진을 전달받는 등 불법 송금 관련해서 보고를 받은 정향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연히 여러분들 뭐죠. 대납을 시켰으니까 보고를 받고 있었겠죠. 오늘 참 여기 박찬님 말씀처럼 대한민국의 법이라는 것이 나이롱줄이라서 밀고 당기는 밀당이 제대로 되면은 형량을 줄이기도 가능하니 뭐 협조 안 할 수도 없고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지금 뭐 사람들은 다 지금 정도면 제각각 살 길을 찾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뭐 이익 때문에 뭉친 사람들이니까 이익이 없어지게 되면 당연히 제 갈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본인들이 또 옳은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불법적인 일을 한 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을 테니까. 최같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을 확보한 수원지검 행사 6부는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쌍방울의 대북 송금에 대한 실시간 보고를 받은 정황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는 중이다.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는 사진 속의 북측 인물이 북한의 대외정책 실시로 알려진 김성애 실장이란 것을 확인하고 대박이란 메시지도 보냈다. 이렇게 주변에 함께 앉아 있었던 사람들이 다 부는 거지 않습니까. 북한 측이 아니면 입을 다물겠지만 그런 상태에서 끝까지 어떻게 나가겠습니까. 어쨌든 대북 송금권은 국내 문제하고 또 달리 국제적인 문제와 관련되기 때문에 엄격하게 미국의 재무부가 제재를 가하고 있는 상태에서 개인이 돈을 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쌍방울 그룹도 제재의 대상이 될 거고 이재명 씨도 제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겠죠. 어쨌든 하나하나 이렇게 다 까발겨지니까 그리고 더 큰 건 김성태 씨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지금 협조해 가지고 어쨌든 사업을 구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을 겁니다. 이화영 씨하고는 한때 뭐 호영호재했지만 그건 좋은 날의 이야기고 지금 와 가지고 무슨 그 사람들한테 이득을 기대하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이화영 씨가 검찰의 조사 과정에서 완전히 안면에 그냥 철판을 깔고 모든 것은 모른다. 쌍방울이 알아서 한 일이다. 이렇게 하는 걸 확을 떼겠죠. 나도 그동안 참 산전수준 다 겪었지만 이 인간들은 완전히 내하고는 차원이 다른 그런 종자들이구나. 아마 그렇게 내 생각에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판단하고 그냥 이실 짓고 모든 걸 다 불기록 결정했다. 저는 그렇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데 어쨌든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국민들은 별별 이야기를 다 아마 학습을 하자겠냐 이렇게 봅니다. 자 이 유동규 씨가 이제 승악을 하신 분인데 지금 이제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 해 가지고 뭐 고주알 미주알 다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볼려면 나쁜 사람이구나 이렇게는 보이지 않아요. 좀 의지도 있고 사람들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유동규 씨를 또 편하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한때 조금 지저분한 일에 손을 댔지만 그래도 사람이 뭐 이렇게 기본이 있으니까 야 이거 이래서 안 되겠다. 나는 유동규 씨가 감옥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아이들 보기에도 안 되고 해서 내가 아는 것 그대로 다 불겠습니다. 그리고 내한테 관련된 사안에 관해서만 내가 책임을 지고 합당한 벌을 받고 나머지 것까지 내가 둘러 쓸 수가 없고 나머지 건 그 사람들이 다 제 각각 몫을 담당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 야 저 양반이 좀 보통이 아니구나. 그리고 사람은 이제 얼굴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 대충 그 양반의 심성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유동규 씨가 뭐 그렇게 좀 지저분한 일 그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가지고 좀 이익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활동했지만 사람이 상당히 좀 다른 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